TSM 보트여자 맞을걸요? TSM 보트여? 덤립이랑 아 근데 상당한데 애니미 멤버가 헬로우 TSM 보트여자 닉네임 봐라 크롬형 봐라 아워팀 아워팀 에이티 롱조 플레이 이거 아마 추신들꺼에요 쿨 와 이거 바텀 재밌겠는데 으흠 칫 하아 으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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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아 으으핳 오케이 음 방송 중이었어요? 말 안하길래 방송 중 아닌 줄 알았는데 아아 여보세요 아아 왜 이렇게 느낌 들어왔어 아유 미안하다 뭐야 왜 이렇게 느낌 들어왔어 너무 기다렸어 아 형 방송중인가? 아니 아니 방송중 아니야 형 형 막 써도 돼 아 왜? 아니 나 방송중이야 형 아아 나도 방송중 있어 아야 또 아아 아아 아 개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쓰면 안 되는데 음 아 왔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짤 수가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땜에 피 따라와가지고 이거 좋네 아 아 아 아 이거 알파리 형 알파리 형 알파리 형 백 백 백 알파리 형 가신다 워치 아웃 아 아 근데 얘가 얘가 밀었어 어 Upper 안 돼 1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쏟아 깜았 참 wore 쁌 아 뭐야 정망상탈! 정망상탈 이거! 아니 뭐야 이거 타워받아야죠? 와 역시 이거... TSM 바티온가? 와 이정도로 이거... 엉덩이 오지게 흔들었나본데 이거? 이거 산성 조심해야겠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위험하다 이거 기장 빡 하고 있네 아 이거 마자가 없네 와 근데 이거 라칸 이거 이 친구 라칸 너무 날렸대 이거 마크다 TSM 마크였나 이 친구? 아 TSM 마크였나 이거? TSM 마크는 아인데도? 응원을 오지게 하는 편이야 아 이거..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... 바타옴 제가 오면 안되는데 니가 와서 군중을 못둑다니까 아 야 때문에 죽은거야 이거 아 씨되! 뭐 망가! 이해할수 없어! 이해할수 없어 갱승했다 와 진짜 슈볼템 아 이거 근데 정글 책 정글도 책 어 돈 맞춰줘 투신님이 아니네 어 저 투신이 아니라 양..양..개..무신..개껄? 양갱뿐 아 돈 존나 애매하네 윈터 쓸건데 아리야 아 X 됐네 쟤졌다 이상하게 아 슈볼템 안나와 이거 참 못사네 아 웃긴이네 헬로 마이 스타 저냥 뭐 아 지금 피카엘 스팅인가? 아아 보았다 보울들이 이 친구 죽는 친구거든요 전판을 봤을 때 메이커 폴트 메이커 폴트 메이커 폴트 아 폴트 아 폴트 엑셀 버텀 는 뻥이고 까비 안 죽네 어 레벨 내가 앞선다 엑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거 보여줬고 바로 주고 다시 여기 엑셀 어 아 이거 바텀 푸드로 팻는데 이거 나이스 하겠다 이거 이거 지금 오른쪽이다 오케이 오케이! 으! 해냈다! 나이다! 오케이 오케이 스트라이즈 커밍 여기 점프 이걸로 할 수 있기때문에 아 아파 아파 아 이거 핑크 계속 찍는데 여기 핑크 와드 때문에 노 비전이었어 노 비전? 노 비전 맞나? 노 비전 바텀은 아 이거 있잖아 어? 얘도 힐 빠졌나 모르겠네 힐 안빠졌어 안빠졌을 것 같은데 당황해서 쓰지 않았을까? 아하핰 아! 그럴만하긴해 그 라칸 플레이가 너무해 들었어 어 라칸 진짜 어 라칸 플레이어 와우 라칸 플레이 저 쉽게 안나오는 플레이였데 킬각 구클이 왜 킬각 잡는거였지 킬각을 오지? 바텀 온다고? 아니 어... 금방 간다고 오케이 바텀아 미드가 아... 저 친구 누구지? 근데? 저거 지금 칸 아 진짜? 아 진짜 뭐 괜찮지? 고! 울트 포로로! 플레시 킬 앗 와 전부 차이 봐라 이거 아 이거 줄 수 있나? 으아악! 으으으으으 으으으 흐음 잡았잖아 가비 꼼허허헠 아냐..ㅎ 어떻게 내 얼굴 맞춰서 못 죽였어 아하 아잇 뭐지? 아잇! 아잇 컴담 시작할게요 뭐야 초대해주면 왈어 이거 의사소통좀 해 왈어 아잇 바텀 내 스펠 다 빼놨다 알고있어 여기 아잇 봤어 다 빼놓은거 아 그니까 다 빼놓은거 봤잖아 음 아 이거 뭐 게임 프리기메타로 가줘야되나 이거? 또 게임 프리는데 또 장이 전방지인데? 이거 제- 이 친구 전판 약점이었거든 우어어어어 아 얘네! 이거 이 친구야! 이거 전판 이거 1캠 파이네eted 스펠인 친구였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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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는 법 잡.. 아 오케이 너무 믿는다 하어 알파리 친구만 믿어 나는 아여 하어 타보러 갈게 타보러 갈게 버렸어 가볍게 버린다 그럼 솔랭 해야지 또 솔랭하면 형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무조건 이겨나? 솔랭 게임풀기 장이야 게임풀기 어 미드에도 뭐 풀 수 있나? 아 미드 탑 주이고 갈게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야야야야야야야 라칸 정도면 뭐 호출시켜줄 수 있는데 갈거인다 아 미드 이렇게 노아드 열려나? 제발 노아드 열어 어 너도 핑크 같네? 손을 잡고 미는거야 지금 지금이야 야하 내꺼 내꺼 내꺼다 아아 솔랭장이야 솔랭장이야 아이 그 친구 어때 괜찮지 아이 이 친구 진짜 맛이 아주 그냥 기똥차네 이거 아 아 미드 일단 한 번 막았어 게이스 내꺼로 잡았다 이러면 음 오케이 게이스 내꺼 하자 버블타워 밥을 겨먹었다 아하 와 아이 찾았어 찾았어 아이 나 말해 나 이거 느꼈다 근데 이거 deposited 아 정글이 좀 마음이 하 아프다 아 아이 구의로 야 나 그냥 터벅에서 가야지 아 얘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죽었으면 맘전 아팠겠는데? 여기 알리나가 있으면 오 뭐야 아 그 친구야 그 친구 그 친구 제이스 죽여 제이스 저한테 이 친구다 그 친구 브레임이거든? 경험치도 많이 든다 와 플래시 잡았잖아 아 근데 몰랑 왔어 아 우리도 한 친구가 있긴 해 칸인데 제이스 거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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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 방금 아 까먹고 있었네 아 까먹고 있었네 이거 미드가 이거 형 미드 괜찮잖아 아이 걱정하지마 아 미드는 뭐 왕호가 알아서 커버하겠지 뭐 이게 좀 자전자전 해야되네 아 이거 우리 서포트 살짝 맛집이긴 해 소문나겠나? 소문이 아직 안나 아싸 이거 3명도 바로 제이스 뭐야 제이스 뭐야 킬 초기화 시킨건가? 아 괜찮네 아하 이거 미드 뭐 왜 무슨일이야 오우 삼성 이거 뭐 엑셀 큐 툭하고 죽을거 같은데 아이 저 원래 스킬에 안맞아 저 친구는 태어나서 아 맞다 맞다 아 오케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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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거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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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 아이 다 줄거지 이거 뭐 아았에 제이스 잡아서 너무겁받아 아 my 제이스 잡아서 제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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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steel 아rah 아니 안먹어 여기형 어디가 어디가 утpre이긴 한데 또 1 나 혼자 잡으래 아하핰핰! 아, 나 혼자 다 보내볼게? 아잇! 아 나 혼자 다 못 들었네. 그... 많이 죽었는데. 아... 미안하다 자네 주라... 미안하다 자네 좀... 아... 정했어... 아! 아! 아, 엑세큐! 안맞았다. 것비... 으으! 윽! 으으! 아... 오케이. 오케이. 나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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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. 아 좀 아쉬운데? 저거? 아 좀 너무 아쉬운데 이거? 이거 실수해가지고 저 히트를 하고... 저 자르마니 아 그래? 자 자르마니 잡을 수 있잖아 이거 뭔데? 노플이긴 한데 걔 노플이다? 아니 자르마니 혼자 잡은거 같은데 잡으면 잡냐? 걔 노플이야 노플 오케이 나이스 페이 아 야 오른쪽 이산색 깊다 슈볼템 봤다 만들었? 너 블루 뺐나? 다 나가? 아 먹었어 먹었어 아... 블루 먹었다 오케이 으흑 이 게임 돌아다니면서 좀 쓰레기같이 해야지 이길거 같은데 태문... 오케이! 인자 타비 어떡해! 어떡해! 야 내가 모르니까 바루스도 생각보다 마치 위거든 그래? 오케이 아 그거... 그거 뭐... 진짜야 아니면 그냥 나 부르려고 하는 소리야 아냐 진짜야 나는 거짓말 안 치잖아 알잖아 내 성격 아... 알지 알지 진실로만 하잖아 오케이 라인 혼자 뭐... 여기! 아무도 없고 두꺼비 혹신다 이거 바루스 여기서 지켜보신 여긴가? 그럼... 오케이 아 슈볼템 해보라다 여기 바루스 아직 궁 없으니까 괜찮겠지 바루스 나면 죽는다 나는? 바루스한테 레드 준다? 으허허허허 어허헣 흫 어허허허허허 그... 내가 네도 좋... 좋다? 봉속버프 보프... 오고있는거야 으흠 봉속다미지? 으엥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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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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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엤 아으아아아 빨리 빨리 빨리와 미안해 미안해 너무 늦게 갔다 이거 !! 에에에에에!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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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иг자 아우 맞짐 맞짐 아아아아 이거 맞짐 왜 잔봐 아 이거 깨고 이거 맞잖아 타격 타격하자 미드를 막으면 될거 같은데 그거 알아서야 어어 미드 맞고 밤발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퍼웻 에Att트넨 아직 높으래 X2 잠시만 아 이거 깨고 탐구를 하자 미드를 막으면 될 것 같은데? 그거 알아서야? 미드 막고 탐 막아야 된데 텐나가야 되니까 미드에서 적당히 해야된다고 말해줘라 흠 미드에서 적당히 해야돼 깝치면 딕인데 어우 아하하 오케이 오케이 미드 커버했어 탑탑탑탑탑탑탑탑 바텀은 못 밀었거든? 바텀은 다음 라인에 밀 수 있어 바텀은 막을 수 있냐? 아 이거 원래는 막는거 같긴 한데 쟤 딜스테었습니다 딜스테 of 알파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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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비 대 آ que 평타! 괜찮나? 여기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뭐야 아하하하 아 긴장하겠다 나 저 많이 못살았어 나 생각엔 아예예예예 아 저거 뭐야 이거 바르세 여기 바르세 여기 x2 안간다 나 안가 아엉 잘 모르는거지 오케이 나이스 게임이 바텀..거까배 난 믿고 와 아우 동생 나 안 믿고 와우 캠 달라 아이, 항로! 항로 아직 안 죽었다 우리 내 보여야겠어 얼마 고생 하아 맛집만 찾아다니면은 뭐 스무삭 이겠구나 여기 뭐 바를 수 있는데 내가 아, 그거 뭐 나 갔다 그러면? 간다? 가고 있긴 해? 바르스쿵 없기 없기야 해 끄네? 아이 형님 모시고 왔다 어, 야야야야 형님 왔다 여기 한방에 보내버린 진짜끼 여보 한 번 더 푸쉬해도 되는데 푸쉬하고 가라고 전해주라 아이, 너 말하면 알아서 그냥 여기 저, 그냥 들려 알파리 형 알파리 형 안좋아 알파리 브로, 오케이 이거 이거 그냥 이쪽 가재, 이쪽 가재 자, 기뻑하고 신드라 미디에 없겠지? 아, 궁 없긴 한데 오우야야 나 미디 선클리 못한다 음 라칸은 안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라칸, 야 버텀 뚫렸다 판 밀 수 있냐? 어, 근데 저거 뚫리나? 어? 아, 모르겠어 아, 미드 일단 저 안 뚫렸어 안 뚫렸어 바운스 노플 라칸 언제 오지 이거? 살짝 메이데이 치고싶긴 한데 오클! 아,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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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 노플 노고 바운스 노플 노고 오케이, 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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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 바텀 누다이 거기, 거기만 안 죽으면 돼 아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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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으흐 이거, 이거 잡아야 된다 아, 메이노플 힘든 탑이다 미드도 밀만 할 것 같은데? 드라드 있어 탑 우리 2차 없거든? 미드... 어... 어, 일단 미드 해, 나 레드랄트 미드 일단 미쳐볼게 뭐일 것 같은데 우리 미드? 어, 이거 타고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제발, 엑사이니 혼자 마우스 있니, 동화야? 와 아 하 미드, 미드, 미드 먹으래 제발 제발, 안 오해 아, 죽였다 이거 우리 신드라인 위쪽에서 오거든? 얘, 아니 노플이야 아, 아니 아, 아니 아니 당, 아니야, 나 스프레드 안 쓰고 있어 이거 신드라한테 어차이 죽었어 이거 미드 남아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미드 라인은 존나 멀어 흠흠 이거 글루도 뭐 어차피 주웠어요 이거 신드라 위에 있었어요 나 이거 늑대만 먹을 수 있나? 정글 안먹어본지 너무 오래되서 오케이 아 뭐 안주신다 정글범이 쉽지 않아요 바로 스쿵도 줘요 아 나 레드 뺏긴거 진짜 너무 아쉽다 먹었어요 헬로마이스터 아 스테티칼 아 잠깐만 이거 살짝 위험한거 같은데 어 괜찮나? 아 너무 아쉽다 아 약한 트래쉬가 있긴 한데 바오는 죽나? 지켰잖아 아 잡았지 다 먹기도 했는데 이거 아 잡아써 잡아. 그 안돼 여보다 보잉 진짜 궁금했대 친구 뭐 가야 되나 이거 가야되는거 recruited 맘 좀 아픈데 나 안녕 알아 değil 알아도 돼 라인형이어드 태워야겠 오 야 여기 상황있다 안간다? 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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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게 플레이! 플레이! 아 여봐 아 여봐 에이구 궁플로 되나? 아 랑클레스 랑클레스 오케오케 나이스 오케 이거지 이거지 아 다행이다 오케오케 좀 최적화했다 피해 여긴가? 아 CS 맛있죠? 덩글 못 먹었다 그래서 뭐 저 파밍할 생각은 시간 줘야지 또 오케 오케 그냥 레드 먹어도 되나 이제? 아니 아까부터 된다고 한거 같긴 아 오케오케오케 아 왕옥거 레드 먹어본지 너무 오래되 아하핰 만식기 먹는다 오케이 더 먹다 더 먹었다 더 먹었다 이 반성이야 진짜 이거 바로가파 나는 아 2천원? 바르스가 좀 더 크긴 했는데 어 일단 하지 아 제발 탱크 오케 탱크만 먹었으면 됐어 같이 가면 아 안되겠구나 오 바론스틸은 뭐 왕호가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필요없네 아이 기본일기 1천원 안한다 오케이 베스만 3초 일단해 어 왜이렇게 진나 아 이거 마방을 사야되는데 뭐야 어 일단 신드라 아이템 신드라 아이템 주면 잘 안나왔대 아 아 나도 알고 있다 신드라는 아직 어 신드라는 아직 막하대 신드라는 우라는 1대1로 이긴다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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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진드라는 그냥 혼자 게임하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RPG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뭐 근데 탑이 아 아 여기 렉사이 여기 렉사이 아 신드라 구우면 뭐 내가 씹어주면 되나? 일단 이거 라인을 홀딩 한 번씩 뚫는다 아 오케이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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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나? 잡지 않아 바텀 허흐흐흐흐흐흐흐흐... 아 상관워 아 상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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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으으으으흐흐흐흐흐 뭐야? 뭐야? 맞은 줄 안거야? 스킬에 안맞아 나는 밥 많이 죽었네 이거 퓨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로쓰 여기있다 백퍼다 이거 야아아!! 아이 나는 상관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 너무 쉬워 어? 그거 야랄랄랄랄랄건데 우리팀 회식 아 시X 아, 이거~~ 정리해도 잘 쳐야해요 에이, 형 그 괜찮지? 아냐아냐!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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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 아아, 전혀 아니오네 나는 내가 뒤에 미니언 뭐 W 맞춰놓는 미니언 아이, 뭐 살짝 감방 못온지 그러면 아, 뭐 살짝 감방 못온지 그러면 알리스타 여기있다, 알리스타라는거 으흠 라인클로 내가 할 수 있기는 해? 아 형만 믿어 더 쉽게 만들어 놓긴 했어 어어 쟤 바론 와드가 있어서 게임이 지금 그래도 괜찮거든요 어 그니까 쟤는 바론에 핑크 안 박아? 이거 지워도 되나? 아이 아! 어어! 안될거 같긴 하아 으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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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운 힘이 안 된대 그거 들리였나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줄게 아 근데 안 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안 했어? 발에서 막 풀고 내가 W 한번 맞추는 게 까봐 오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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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게 먹었다? 수용구 한번 있긴 해? 준비 있잖아 갔다 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뭐다 머리 점삐려거든? 앗, 됐다 됐다. 이러면 돈 나왔어 돈 나왔어! 야, 저, 메이커... 에이! Arabic 급해졌다 급해졌다! 개 빡쳤다! 뭐야? 어, 잠깐만. 급해진 게 아니고 이게 возможность 얜한테 걸래 그냥? 아, 아냐 아냐, 말로 할까 우리? 그냥 스티คug마 ficar 보лушай 아, 그, 셋 연 레oir 잡았잖아 jako 나파르 대박 저거 연 Tran 낙하니 신드라 한테 갖다 받고 신드라 밀어내고 봤어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신드라고 이렇게 pending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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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아...맞은데 악해가지고 근데 이게...아니 종류가 일찍 들어가는게 아니야 알리가...이거 결국 밀쳐내면 못먹어요 결국 그래서 알리 궁...얼려있을 때 들어간거라 와...간 많이 죽었네 아이 미안하다 옛날 영화였으면 뺏었다 저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 야 한번 봐준건가? 그런것도 피하네? 어 당연하지 근데 뭐 이게 바텀을 가는데 왜 죽었지? 아냐아냐아냐 아이 궁금해서 이거 렉스에 온다 렉스에 룰블랑 렉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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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가가가가가가가 아 도착해 도착했어 뭐야 룰블랑 렉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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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 렉 threat 룰블랑 아 ring 이거 렉스에 렉스로 프리거든? 렉스에 잡고 오나? 백사이정 땡겨오나? 여기 잡긴 했는데 이거 알림, 풀을 일단 풀을 안쓸게 미드 신드랑인데 신드랑 오지 않냐? 미드 일단 신드랑 억제해주고 여기 있다는게 더 이득이긴 해 속박할 수 있긴 해 빔속박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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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여기를 여기를 가자 여기를 가자 되는가봐? 아, 된다 된다 여기 있다는게 무조건 이득이거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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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부요건은 아니, 아니, 파라지질 못해 파라진 것처럼 큐 이거, 억제기 이거 아이가, 1차타워 주는게 아, 억제기 줘야 돼 억제기도 안전다, 이거 오케이, 탑, 이거 라칸이 아, 나 다시 떠야되겠다 바르반 있구나 드라를 먹어볼까? 나아아아 저, 나 씨붙해 아, 이거 아닌거 같은데 탑 괜찮아, 그거? 존나게 뛰어갈거는? 근데 일단, 다르반이 마방에 하나도 없는거 저, 큐, 아이, 한 번, 오, 뭐야 안죽였다 이끼리 먹을래? 아 오, 씨, 깜짝이야 아, 깜짝이야 탑, 괜찮은거지? 아, 뭐 아, 씨, 이것까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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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왜왜왜왜 아아 나, 월그룹 뭐야 월 뭐 뺏겼어? 아아 마쳤다 인, 피, 앳치 나왔거든 오속 갈걸 그랬는데? 다 꺼릴까 잘 안나오네 제이스 바루스 엑사일 우플 라칸 아, 라칸 우플 아아 그냥 알리터큐를 플로 피하고 바루스도 한게 낫겠다 바루스도 불 썼냐? 뭐한테 썼나 보네 아, 나 내가 잡을때 썼어 저 향로 없어서 아아, 잠깐만 탑 오, 오케오케 저 향로 없어서 바루스 존나 쎄진 않음 맞지? 아아이, 뭐 거뜬하잖아 뭐야 아아 왜이렇게 답이 없어 아아이 물 마시는 중이었어 오케오케오케 신드라곡은 누가 맞아주나? 신드라 와, 신드라곡 제이스 노플이니까 제이스 잡을만한 것도 나쁘지 않다 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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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아, 동생 그, 뒤는 나만 맡겨 렉사이 존나 쓰레기 돼갖고 있긴 한데 그, 뭐, 거리친도 한 명 그랫 된거 같긴 한데 뭐 저희 시골의 친구 이미 아니었나? 이미 아아 아아 오케오케오케 신드라곡 뺐다 진짜 슈반 아아 세븐 다 했다 저거 신드라곡 다 빼놨다 오케이 이러면 이거 한 번 더 버틀만 한 번 잡볼만 하나? 근데 너무 들어가면 신드라곡 스턴강 나와 아이 버틸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신드라 에데러스 피 다 찬다 흠 어이, 동생 조심해야 돼 하,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뭐야 바로 스쿨 맞았네 이게 이게 젤 이게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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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폴폴 야 갱원 보고 미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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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들어왔어 아아 아 아 야 무슨 얘야 무슨 얘야 어디 나왔어? 이상한 소리가 나아 하핫 여기가 탑 3명 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이 신디야 룰브랑 간다 아 룰브랑 간다 고속 뜰면은 지각총 잘 나오긴 하는데 흠 호이 아론까지만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얘네 나이 갈 필요도 없고 레츠가 진짜 세상에 제일 오덱이 아니니까? 으음 레츠의 툴이 있냐? 이제 차 이제 차 에임이 플랜시 보 오 맞는거일수도 있죠 저거 존중합시다 저거 저거 봐줬으면 살아? 오케이 아니 살아야야야 아이 이거 이거 먹어놔야 돼 이거 게임 이걸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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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더 했었거든 이거 먹어야 돼 이겼다 이겼다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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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돈 필요 없잖아 알았어? 음 나 돈 많아 와 투콜까지 떴는데 이거 떴 버렸는데 나 400원 나 400원이긴 해 나 바론까지 뛸거 같은데 진짜 이거 이기만 하거든요 나 미드홍홍의 400원이다 진짜 솔라리도 하나만 더 뜨면 좋겠다 라칸꺼까지 라칸꺼 또 뜨나? 라칸 돈 좀 나오면 뜰거 같은데 30분 아이 진짜 어쩌겠다 그냥 들어간다 어 뭐야 여기 이거 괜찮은데 여기 여기 괜찮다 풀만 빼놓을게 풀만 빼놓을게 어 어 아니 이거 예측인데 아 까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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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인데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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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고 컷 이런거 바론까지? 어 스마가 없긴한데 가자 가자 스마 스마 40초인데 바론 갈래 바론 갈래? 바론 갈래? 아 바론 가는게 맞는거 바론에서 싸우는게 제일 좋거든 여기 신데라 여기 스턴 빡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거 근데 나 W 묻어서 이거 계속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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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라이 잡을게 오우 괜찮냐고? 아이 여기 애플 있어? 아이 그만 아이 봐, 봐주자 봐주자 바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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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바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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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바론 괜찮은지 알겠어? 스마 20초 그냥 쳐볼만 하지 않을까? 이거 이거 그냥 천천히 천천히 어 뭐야 르블랑 테리스니까 와서 르블랑이 죽여줄거 같은데 슬로, 슬로리 슬로리 이거 내가 가서 넘어올게 어 형, 스마 3초 안에 그냥 바론데 치지 마봐 음 아 아니, 이거 잡아줄거야 잡아줄거야 어 아, 그냥 치지 말자 치지 말자 뒤에 있으면 힐 더 넣는 거 아니지? 렉스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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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얍 오케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혜짝 좋았네 이겼다 오케이 윈이인 흐읍 잠깐만 한 relig 버멍 보이스 프레이드 종인이 형이 후우우우우우우우우 Louis 이거 한번만 더 기다려면 제이스 오긴하는데 오케이 아 qualidade 아이디 아니아니디 나 그만 then 언제 들은 적 있거든? 아 그래? 오케이 에잇 그 만don cau additional 들은 적이 아하 팀 잘 나왔다 태물 개잘 컸다 어떡해 개잘 컸어 바우스 노플 아니야? 바우스 노플 사이드 용형 보뇨 걸자 다르바이 안아서 알파리형이 올겠지 뭐 너 따위에게 고개 오하 이거 르블랑 템 좋다 아 르블랑이 진짜 이거 알짜맥이 뭐야 르블랑 쓰레기템을 안사 뭐란거 미드 미드 이거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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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아까 안 깝칠게 안 깝칠게 내가 말했지 저 친구라고 야 신데로플 썼냐 아니면 안 썼냐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신데로플 쓴거 같다고? 안 쓴거 같다 너희 바텀 알아서 하던가 펜시 벗겨놓고 야 밀고 들어갈래 아니면은 우리 이거 그냥 둘이 하자 락칸 여기만 잡으면 락칸 붙이고 하자 락칸 붙이고 하자 락칸 붙이고 하자 아야야야야 뭐해 스탑받 아야야야 딜 못나 딜 못나 딜 못나 쓰 잡았다 아야야 오케이 딱 오케이 아이 노프로프로프로프로 플래시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다 만들었잖아 아 당연하지 살짝 잡았다 숨 오케이 아 스킬 다 빼놨잖아 다 빼놨어 스킬을 이거 하이라이트 만들어내려고 또 이거 바로 솔킬 탔는데? 아 1인분? 아이 솔킬 아 아 아 아 아 와 씨브라티 얼마만에 이겨온거야 왕호랑 씨뻔 아 이걸 룰블랑 캐리하고 하네 보이스가 안들려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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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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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, 씨유 청찬 청찬 넣었다 아 넣었어 당연하지 진짜지? 아이 넣었는데 네.